옆돌리기 4-1입니다. 옆돌리기 패턴 4번은 길게 치는 옆돌리기거나 첫번째 쿠션의 거리가 먼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 4-1번과 4-2번은 길게 치는 옆돌리기인데요. 두께와 스트로크에 따라서 키스 위험이 있는 배치구요. 옆돌리기 4-3번과 4-4번은 1족구로부터 첫번째 쿠션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두께와 당점의 변화에 따라 진로가 변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연습할 옆돌리기 4-1번 배치인데요.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득점하기 위한 3쿠션 지점은 35에서 40이 좋겠습니다. 이제 흰공으로 노란공에 오른쪽을 쳐서 3쿠션째 35포인트로 보내는 두께와 회전을 찾으면 되는데요. 5앤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Q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노란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첫번째 쿠션 10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도록 치면 될텐데요.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옆회전을 많이 사용하거나 하단 당점을 사용하면 1접구의 두께를 얇게 쳐야 하기 때문에 노란공이 빨간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거나 내 공의 진로를 방해하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점을 올려서 두껍게 치거나 당점을 조금 더 내려서 얇은 두께로 잘 끌어쳐야 하는데요. 하단 당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짐으로 상단 당점으로 두껍게 밀어쳐서 키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심코 쉽게 생각하고 치면 키스를 내고 마는 배치이므로 반드시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